전퇴관의 아내 김모씨는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세상을 떠났다. 결혼 26년. 그룹 봄여름가을 겨울 전퇴관이 부인상을 당했다. 18일 가육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퇴관의 아내 김모씨는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손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구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9시다. 장제는 용인 평원의 숲이다. 전퇴관과 김씨는 1992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김씨는 봄여름가을 겨울 콘서트에 바이올린 세션으로 참여 이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슬아 1열을 두고 있다. 1980년대 5인조 록밴드로 출발한 봄여름과 을겨울은 1988년 김종진 전퇴관 2인조 밴드로 재편했다. 흘러 causes 규포 윗